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볼까요? HD 현대입니다. 유튜브에서 프라이드님이 남겨주셨고 매수가는 5만 7천 3백원, 비중은 20%네요. 이번에도 수익을 잘 보고 계시는 구간이기는 한데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까요? 최근에 또 워낙에 가파르게 급등을 하기도 해서요. 이 종목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. 이 회사는 지주회사죠. 순수 지주회사인데 이 회사 보면 그냥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? 이렇게 박스껀 달리고 있죠. 배당락 이후에 또 빠졌고 배당 때문에 올랐다가 배당락 이후에 빠졌고 또 빠지니까 또 올라가고 이 회사는 그 정도로 움직이는 회사로 보면 될 것 같고요. 또 올라가면 또 한 61선 부분에서 또 막힐 것 같아요. 이 종목은 엄청나게 지주회사잖아요 일단. 지주회사에 그렇게 엄청난 기대를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배당때나 돼야지 한 번씩 들어가는 종목인데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올라가면 한 6만 1,500원 그 정도면 매도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5일선이 오늘 보니까 5만 9,500원이네요. 5일선 깨지면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위로는 6만 1,500원 올라가면 또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위쪽으로는 목표가 6만 1,500원 잡아주셨고요. 그리고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 5만 9,000원 근처 체크해 드렸네요.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HD 현대까지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